클립매크로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클립매크로에 x라는 값을 넣어주면 그 x가 0보다 작은지 혹은 큰지를 검사해서 일단 0보다 작다면 이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정상적인 바이트형의 범위 0에서 250으로 벗어나죠. 그럴 때는 0으로 0보다 작은 값은 0으로 세팅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한 번 x가 255보다는 큰가 검사해서 예를 들어서 300이다. 그러면 255로 깎아주죠. 그래서 입력 픽셀 값이 이렇게 입력 픽셀이 x축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값으로 여기는 0이고요. 증가한다고 할 때 함수 값은 0 이하에서는 항상 0이 되고 255까지는 이렇게 증가하고 255가 넘으면 다시 항상 그 결과 값은 250으로 고정이 되는 이런 함수를 구현한 것이 클립매크로가 되겠죠. 클립은 깎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픽셀 값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와지는 값을 유효한 범위로 깎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255보다 크면 255를 뱉어주고 그것마저 아닐 때는 원래의 자기 자신의 값, 즉 이 구간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함수로 구현 안하고 이렇게 매크로로 간단하게 정의를 해두었고요. 디파인문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이 매크로의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냥 두 영상을 더했으면 밝은 부분은 합이 255를 넘겠죠. 그럴 때 이렇게 하늘 부분 살펴보시면 값이 넘어서 되게 이상한 붉게 하늘이 변했죠. 그리고 산 부분도 어떤 컬러 영상이죠. 그래서 컬러 영상의 특정 채널이 255를 넘으면 이렇게 산이 시퍼렇게 변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클립 함수를 사용해서 범위를 깎아주면 너무 밝아서 255가 넘었다. 그러면 255로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밝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이렇게 색이 되게 엉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은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바이트형 결과 영상이 형이 바이트형이다. 일때는 이렇게 클립 매크로를 사용하는 차이가 있도록 함수를 구현해주면 되겠고요. 바이트형인지를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는가 형의 크기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바이트형이면 사이즈 오브 T0, T0 하면 1이 나오겠죠. 혹은 만약에 인티저형이면 4가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if문으로 해서 사이즈 오브 T0가 1인지 해서 이렇게 클립 함수를 호출하도록 클립 매크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빼기 함수 다 똑같고요. 빼기 함수로 보시면 그래서 템플릿을 이용한 형 선언도 똑같고 매개변수 똑같고 차이는 더하기가 아니라 여기가 빼기라는 차이만 있겠죠. 마찬가지로 바이트형일 때만 클립을 사용해주고 또 이렇게 바이트형 아닐 때는 그냥 빼기 결과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겠죠. 바이트형일 때는 0으로 깎아주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곱하기 함수 멀 이미지랑 나누기 함수 디부 이미지 다 똑같이 구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템플릿을 이용해서 정의된 각 사측 연산 함수를 살펴보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연산을 할 때 함수를 호출하는 것도 은근히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영상을 더할 때 add 이미지 함수를 호출할 것인데 결과 영상은 생성을 미리 해서 넣어줘야겠죠. 즉 결과 영상 리트라고 하면요. 리턴형의 영상은 미리 생성을 해주고 그 아로와 세로 크기 그리고 채널 수도 이 두 입력 영상과 같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add 이미지 함수를 호출할 텐데요. 어때 또 두 영상의 규격이 다른지 그런 검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간단하게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런 두 영상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하기 연산자를 써서 더하기를 수행하고 싶다. 이러면 코드가 훨씬 간결하게 되겠죠. 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산자의 다중정의를 이용해서 이 더하기 기능 그리고 사측 연산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산자의 다중정의는 사용자 정의된 어떤 클래스가 만들어졌을 때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연산자가 이런 사측 연산자는 기본 데이터형이죠. int, float 그런 데만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더하기 연산자를 영상에 대해서도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더하기 연산자를 이런 식으로 다중정의 해주면 되겠죠. 이렇다면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단 한 줄로 사측 연산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연산자 다중정의를 한번 코드로 보면요. 연산자 다중정의를 할 때는 맥에 사용된 함수의 데이터형은 이렇게 두 가지만 우리가 쓰게 될 텐데요. 이는 이렇게 연산자가 호출될 때 결과 이미지, 결과 영상은 우리가 생성을 안 해준 상태로 연산자가 호출되게 되죠. 그러면 입력 영상과 데이터형은 입력 영상 1과 입력 영상 2 두 개의 데이터형을 따라가게 구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결과 영상의 데이터형을 우리가 미리 지정해 줄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입력 영상 1과 2 중에 둘 중에 하나의 데이터형을 결과 영상이 따라가도록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나오는 영상 연산자의 왼쪽에 위치하는 영상의 데이터형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결과 영상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영상을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해서 생성을 해야 되는데 크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크기는 두 입력 영상의 크기를 받아오면 되겠죠. 채널 수까지 이렇게 받아오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 영상의 크기가 그러면 다르면 더하기 이런 사측 연산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설트문을 써서 두 영상의 크기와 채널 수까지 검사를 해서 같은지 확인을 일단 시켜주고요. 확인이 됐다면 이렇게 결과 영상을 할당하고 addImage 함수를 그대로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얻어진 리트 결과 영상을 이렇게 반환해주면 연산의 연산구문이 왼쪽에 왼쪽에 오게 되는 변수의 결과 영상이 그대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산자 다중정의를 이용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함수를 이렇게 다중정의를 이용해서 모두 또 구현을 해주고요. 그래서 빼기도 이렇게 오퍼레이터 마이너스 해가지고 빼기 연산자를 영상에 대해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영상은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측연산만 구현했는데 논리연산도 있죠. 논리연산이란 논리고 두 개가 같아야 1이 되는 그리고 논리합 둘 중에 하나만 1이라도 1이 되고 not은 부정이죠. 1일 때 0으로 0일 때 1로 그리고 베타적 논리합은 두 개가 다를 때만 1이 되는 그래서 0,1 혹은 1,0일 때만 결과가 1이고 0,0 혹은 1,1일 때는 결과가 0이 되는 exclusive or라고 하죠. 베타적 논리합도 우리가 영상 단위로 픽셀 단위 연산을 이용해서 영상 단위 연산을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각 픽셀에서의 논리연산은 이 연산자, 논리연산자 자체가 비트 단위 연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연산들은 바이트형 이미지에만 사용할 것이고요. 그래서 바이트형은 모든 픽셀이 그러면 8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1,1,0,0,0,1,1 이런 8개의 이진수 비트로 이루어진 픽셀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개의 입력 영상에 픽셀이 들어왔다. 그러면 각 비트 단위로 각 비트를 연산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 입력 비트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엔드 연산이 엔드 연산을 수행하게 됐다. 그러면 결과는 같으니까 1,1,0,0,0,0,1,1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것도 사측연산과 구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함수도 구현해주고 또 연산자 다중정의를 이용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자도 다중정의 있듯이 이렇게 M% 그리고 이거 막대, 물결, 그리고 뾰족한 이것 이 기호 자체가 어떤 베타적 논리학, Exclusive OR를 구현하는 논리연산자죠. 이렇게 각 연산자들도 정의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영상과 영상 사이 연산을 구현했는데 아까 봤듯이 영상과 상수 사이에서도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addConst에서 어떤 하나는 영상 그리고 하나는 상수로 1이다. 그러면 그 입력 영상의 모든 픽셀에 1을 더하는 그런 연산을 구현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또 모든 사칭 논리연산도 구할 수가 있겠고요. not연산은 매개변수가 필요가 피연산자가 하나만 있으면 되죠. 하나만 있으면 그것을 반전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논리연산은 세 개만 정의를 하도록 하고 사칭연산은 이렇게 모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해서 이것도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산자 다중정의도 똑같이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코드를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myimagefunc.h 여기에 이렇게 영상 단위 함수 아래에 이렇게 상수와의 연산도 한번 정의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더해지는 상수는 특정 타입을 꼭 안 지정해 줘도 되죠. 실제 함수가 호출될 때 그때 타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템플릿 또 타임네임을 똑같이 해서 T2 상수는 T2 영상은 T1 타임네임을 가지고요. 결과는 마찬가지로 T5 까지고요. 그래서 이 Value Value를 뜻하는 Val 값을 입력 영상의 각 픽셀에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다른 것이 되겠죠. 그래서 PSRC1과 PSRC2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PSRC1의 Value 값을 더해주는 연산이 되겠고요. 영상과 영상 사이에서 마찬가지로 바이트형일 때는 클립 매크로를 호출하고 아닐 때는 호출 안하고 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onst 이 함수도 이렇게 그대로 호출을 해서 영상과 상수 사이에 연산자 다중정의 Operator 플러스 이렇게 구현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영상과 상수 사이의 연산도 이렇게 연산자 다중정의를 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이용해서 간단한 영상 계산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